에이 쇼트에 더 두 개 깔아놨다 견제에 견제 잡았어 헤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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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아우 다 들어왔어요 헤븐 헤븐 2층 이었어 파랑 내려왔다 궁 쓰자 좋아 가자 어 그런거 같기도 하고 아 하나 더 있구나 나 끝난줄 알았어 중련 숍만 먹어 줘 농 알았다 쇼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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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어 어구 어구 잘못갔다 뭐야 우리 기지속에 있는데 미안하다 스파이크 떨군간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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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르르르르 나 권총인데 우리 기지 이번판의 모든건 효자 믿고있다구 일단 다 가능하지 않아요? 나이스 다 오겠다 아니 픽맨인데 걱정도 안해 나는 까비 아파요 이런 마법 비 뚫었다 B쪽 뚫자 우리 B? 확실해? 나 B 난다 내가 왼쪽 나 오른쪽 B쪽이다 B B쪽이다 B 준비 완료 하나 어딘지 몰라 B이프 같은데? B이프 소리 여기 있다 왔다 쌍문 킬 나이스 하나 더 있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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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기래도 니 잘못이야 나이스 호 호호 어... 나이스 먹어버리기 에헤 에헴 외잉 뒤로 온달 오호 3명 남았습니다 데몬 나왔다 데몬 나왔다 아하 히스틴이 안보였다 잘가네 2명이네 어 방금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봤죠? 응 지나가신 뒤에 아 미니안 아 못버리니까 느리게 움직이면 무조건 아직 죽었네 죽었네 어? 먹었네 바로 벽 생성 일단 챙기지 아이고 거기 뭐지? 박스 쪽에 문 남겨 박스 너 왜 그 안에 들어가 바로 질러야 돼 라스트 오퍼에요 30초 남았습니다 스파이크를 확보했다 바로 오른쪽으로 정원으로 탈 것 같기도 하고 어? 오른쪽이다 뒤 안 봐주는 거 싫어 아 난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